뭐하겠지? 뭐하겠지? 어 형제 그런 어떤 마악의 결정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넣게 되면은 어떤 뭐 식혜이라면은 불안정 연소가 된다 그것을 이제 이런 여기 유기분소 어떤 기술을 통해서 거의 맞는 연소와도 찌꺼기가 많았고 어 만약에 이제 배계연료를 넣었는데 한 20%밖에 연소가 안된 거를 한 거의 95% 100%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마에 의한 어 손사물을 대두리고 차량과 환경에 터득하거나 도움이 된다 아 탄소찌꺼기를 더욱더 만든다 탄소의 타건을 더욱더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